TQQQ 3차 매수계획 발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5월 첫째 주는 TQQQ 주가의 큰 하락폭으로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5월 5일 FOMC 0.5% 금리 인상 발표로 0.75% 인상 안 한다는 파월 의장 말 한마디로 10% 가까운 상승이 있었고요. 5월 6일 파월 의장 FOMC 발표 후 0.75% 금리 인상 한다 라는 말 한마디로 무려 15% 가까운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7일 연속으로 주가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다음주 5월 9일 러시아 열병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푸틴이 전면전을 선언할지 종전을 선언할지 이 결과에 따라서 9일 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파월의 말 한마디와 국제적인 이슈로 인한 TQQQ의 주가는 예측할 겨를도 없이 10% 이상 상승과 15% 이상 하락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TQQQ 주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가에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하셔야 한다 라고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TQQQ의 하락 덕분으로 저는 5월 첫째 주에 2차 매수 계획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3차 계획을 세웠고 이 3차 매수 계획 발표는 영상 후반부에 발표하겠습니다. TQQQ 계좌 관리 현황 보시겠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원칙가에 매수만 했더니 1, 2차 매수 계획이 완료가 되면서 모든 계좌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매수 계획을 위한 5개 계좌를 또 새롭게 증설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매수가는 빨간판 보시면 제 7개좌 2차 매수 계획이었던 34.55달러에 35주가 매수 체결이 되었습니다. 1차 매수 계획은 56달러에서 40달러였고 MDD는 38%에서 56%까지 설정하고 매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매수 계획은 46달러에서 34달러까지 그리고 MDD는 49%에서 62%까지 설정을 하고 그리고 매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3차 매수 계획 발표하겠습니다. 3차 매수 계획은 32달러에서 24달러고요. MDD는 65%에서 73%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러 구간으로 총 매수 금액은 550만원이고요. 100만원씩 매수를 하고 바닷가 24달러에서는 150만원 매수할 예정이고 QV나무증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원칙가에 오면 매수할 계획이고 매매 마인드는 오면 사고 아니면 말고 라는 생각으로 현금 비중도 조절해가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행을 타지 말 것, 투자는 패션이 아니다. 주가의 오르내림에 일회일비하고 계신가요? 벤자민 그레이엄은 투자자가 대중적 유행이나 일시적 감정에 자지우지되어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하지만 여기서 비판적이지만 제가 살짝 바꿔서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장기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의 변화를 이기는 투자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Sacred й w i